최근 중공업, 철강, 화학 등 중호정대 기업들이 잇따라 사명 변경에 나서고 있습니다. 친숙하지 않은 기존의 이미지를 벗고, 앞으로 기업이 나아갈 방향의 혁신과 친환경을 강조하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지주사인 현대중공업지주의 사명을 변경한 현대중공업그룹. 현대중공업그룹은 올해 창립 이래 최초이자 지주사 설립 4년 만에 현대중공업지주의 사명을 HD현대로 변경했습니다. 새 사명에는 창립 후 50년간 이어온 조선중공업 기업의 정체성을 잇돼 미래의 기업 가치로 해양 모빌리티와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두산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두산중공업도 최근 22년 만에 두산애너빌리티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회사 측은 새 사명에 에너지와 가능성을 결합해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 사업을 발굴하고 디지털 혁신을 꾀하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의 자회사이자 창립 후 34년 동안 회사명에 강판을 달고 있던 포스코 강판도 지난달 주총을 통해 포스코스틸리온으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중화학 석유화학기업인 SK종합화학과 한화토탈도 각각 SK지오센트릭과 한화토탈 에너지스로 사명을 변경하며 친환경과 신사업 확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열풍이 부는 이유는 최근 친환경을 비롯해 미래 먹거리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의지가 사명 변경으로 발현됐다는 해석입니다. 이처럼 중후장대 기업들이 속속 간판을 바꿔달며 신사업 진출과 혁신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